인간관계의 그 원만함이 또 큰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달이 바로 10월입니다. 풍수적으로 볼 때 그 사람 간의 그 소통과 화합이 또 원활할 때 그때 그 재물의 흐름도 끊김없이 또 이어진다는 것이죠. 바로 10월이 또 그런 달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또 소란스러운 그런 인간관계에 또 얽히게 되면 돈이 들어올 그 자리에 그 고민만 쌓이게 됩니다. 소통이 그 원만하고 또 인간관계가 그 화목해질 때 그때 그 재물운도 더 커지는 달이 바로 10월입니다. 불편한 그 인간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. 싹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간적인 그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그 인간관계의 그 정리와 또 인간관계의 그 원만함이 그 돈복의 기반이 되는 달이 바로 10월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또 풍수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풍수적으로 그 집안 구역 가운데 그 북쪽 구역을 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 흔히 그 집안 구역의 그 북쪽 구역을 무리 구역으로 그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의 그 유입과 관련을 해서 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북쪽 구역은 그 금전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 흐름과 또 소통을 관장하는 그 중요한 구역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또 북쪽에 배치하는 그 풍수 물건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그 질을 또 크게 그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우리가 그 10월에 그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주잔 혹은 그 소주잔 크기의 그 작은 그 유리컵이 있다면 그런 그 유리컵에 그 소금을 소량 담아서 10월에는 그 무리 구역인 그 집안 북쪽 구역 한 곳에 상시 두는 것도 이것도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그 돈복과 인간관계를 둘 다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소금의 암시는 맑고 투명함의 그 암시도 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. 부정성 정화 기능과 함께 이런 그 기능 때문에 10월에 또 북쪽 구역에 둘 때 또 사람관계의 그 원만함을 또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. 물론 그 부정성 퇴치로 인한 그 순도 높은 재물운의 유입도 덤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렇습니다. 저런 vac관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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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